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루하루의 이 한순간순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악한 영의 권세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세상에 속삭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합니다 주님께서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귀한 복된 그리고 생명 있는 성도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암송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또 입으로 벌리면서 따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좋아하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의 모든 죽을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처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과 사망과 모든 공포 가운데에 묶여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한다고요? 두려움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간다고요?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저도 얼코니 하고 따라했어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17절 초반부에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새겨진 말씀이 레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의 말씀으로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동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바로 18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의 종 마귀의 사단의 사람으로 속해 있던 세상의 멸망의 자녀로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대요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 죽음의 자녀이든지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선택은요 우리에게 맡겨졌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죠? 무엇을 선택할래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답니다 이 말씀에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으로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요 함께 아멘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몇 번 저의 고백을 할 건데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낭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더욱 믿음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쾌락과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구별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그런 마음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자녀라면 모두 저와 같은 마음에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만 가진다고 소원만 한다고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로 닥정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듯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우리 한 번 같이 할까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알려준 대로 생각하고 말씀이 불러준 대로 움직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못 살까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능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따라합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요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예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는요 우리의 희망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비결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은혜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믿고 따를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은혜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물론요 하나님이요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져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저는요 이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게 떠올랐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장치로 되어질 텐데 저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따라해봅시다 절제 절제 아 옳거니 그쵸?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쓰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생각해보니까 묵상해보니 아 절제해야 돼 내 삶을 절제해야 돼 내 욕심을 절제해야 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요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의 열매 중 하나로 정의하고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 알고 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그렇습니다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고 받은 자들에게 또한 그것들을 과정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시는데 그 아홉 가지의 열매 중에 이 절제의 열매를 졸명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절제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책을 보는 중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요 돼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돼지들이요 인간들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돼지들이요 항의를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을 하면 과식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가 같다고 해요? 후 돼지같이 먹는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습니다 돼지같아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욕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돼지들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요 이 의학적인 연구에 나와있는 결과라는데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70에서 80% 정도가 차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답니다 놀랍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 절제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처럼 먹네 돼지야라고 얘기하는 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만도 합니다 이 결과만 보면요 더욱 재미있는 건요 이 돼지만 절제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 사자가 나오는데 이 동물의 왕국 보셨죠? 위풍당당한 사자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다가 배고프면 먹잇감을 확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자와 사자의 먹잇감인 얼룩말 이 초식동물이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면요 같이 머물고 그냥 편안히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재미있는 것은 왜 그럴 수 있냐면 이 사자는요 항상 생존을 위해서 배가 고플 때만 언제? 배가 고플 때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실을 다른 동물도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사자가 배부른다는 사실을 알면 안심하고 사자 옆을 쑥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만약 이 동물의 왕 맹수 사자가 우리 인간들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초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불러도 다 먹이네? 내 거야 꽉 가가지고 물고 갖고 와서 또 쌓아놓고 또 가서 물고 쌓아놓고 곡관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우리 같다 참 슬픈 얘기예요 불행하게도요 이렇게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통제가 안되고 어렵고 정말 힘든 그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왜 우리는요 이 절제 이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왜 안 참아질까요? 왜 절제가 안될까요? 여러분 절제 잘하십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성경적인 이유를 들춰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절제하기 힘들니다 그렇습니다 대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중해서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요 절제 우리는 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절제는요 우리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결단하고 그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써 절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볼까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맺히도록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몸을 죄에 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몸의 사욕을 절제하십시오 죄의 유혹과 충동을 절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또한 스스로 모든 삶의 모습에서 절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언행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간 가운데에 모든 언행에서 우리는 말을 아껴야 돼요 우리 참 말 많죠 저도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백마디 말보다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리고요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입술을 가져 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언어대로 그래서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식교명 강의할 때 남을 욕하는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던가요 그 자리에 있지 마라 아니면 그 사람이 남의 욕을 갖고 오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나 입사인데 말해봐 그 사람 가서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담 가운데에 힘들고 부정적이고 어려운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매사에 우리 말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이 부정 죄 욕설 탐욕 가운데에 이 세상의 모든 욕심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는 뉘우지요 우리의 언행을 절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식욕 탐욕 성욕 등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친해지게 하고 죄의 속박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이 욕망의 욕심을 욕심을 절제합니다 아 먹는 거 그게 뭐 아 조금 더 보는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나를 죄 가운데에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도의 시간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욕심 그건 나의 탐욕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드라마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 드라마를 보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 드라마를 묵상함으로써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가슴이 찔림이 뭐지요 드라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 그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절제합시다 줄여갑시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게임을 하는 학생이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시간이 남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사역하기 전에 고등부를 가르치고 사역했는데요 학생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서 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학생이 와서 목사님 저는 핸드폰 게임을 안 할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 네 그럼 그 시간에 뭐 할 거냐 모르겠어요 몰라요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절제하라 하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맨날 게임하던 시간을 게임을 다 지우고 안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 가운데 기도 못해요 그냥 뜨문 뜨문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줄 믿습니다 이게요 절제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버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틈틈에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사적인 하나님과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려는 나의 몸부림이 있습니까 나 이 정도 고생했는데 이 시간 4시간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해보십시오 결단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행동을 절제하십시오 쉽게 쉽게 행하지 말고 절제함으로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기를 권명합니다 13절의 말씀에 표현한 의의의 무기라는 것은요 이 절제의 구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이제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싫어할 때 13절 말씀처럼 이미 그는 어떤 무기로 의의의 무기 말고 다른 무기 뭘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를요 원어로 보면요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가 이 원어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쪼개가지고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요 엔 무엇 안으로 라는 뜻과 크라토스라는 힘 가능성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을요 연결해서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과 절대적인 힘 안으로 라는 말이 절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역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절대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절제가 뭐라고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절대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힘과 가능성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와 사실 우리가 절제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됩니까 절제 내가 참는 거 절제 내가 해야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을 보십시오 성경에 가르치는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절제는 하나님 안에 가는 겁니다 그분의 영역 안에 거하는 겁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삶과 행동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큰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내가 그렇게 즐겨하던 그것을 단번에 끊으면 떨리덜 떨려요 담배도요 단번에 끊으면 물론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서서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량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줄여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대상을 순종의 대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뒤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보면요 신호등의 불빛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저 신호가 녹색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적성검사 하는 거예요 생명인지 이 사람이 제대로 보는지 신호 못 보면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들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먹을 것을 분별해야 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이 먹을 것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독인지 약인지 알아야 해요 너무 슬픈 것은요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모든 것이 다 못 먹을 것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에서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영을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의 분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로 사역자로 살아가는데 분별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목사의 기도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이 쌍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분별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분명히 얘기하셔요 분별해라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는 이라 이 모든 것이 분별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우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말이죠 죄를 선택하여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참 쉽고 분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왜요? 삶 속에서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이지 않으며 말씀을 읽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참 어렵죠 안되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읽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하나 생겨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요 이간질하는 자였고요 우리를 지옥 수월로 내리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속는 거예요 방심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분별을 위해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 순종의 종으로 의의 자리에 서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권면합니다 금요 심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금요 심야 이 기도회에 금요 엎드림 기도회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실 줄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 18절의 고백 말씀처럼 고백처럼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삶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참 열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22절의 말씀을요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의 삶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삶은 의미가 없고 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가기 일수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란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강구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은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순교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요 은혜 안에 거할 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할 때 근데 절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안에 갈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순종의 대상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간구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보라